초등 교사들이 근무 시간 중 긴급 돌봄에 투입되고도 수당을 받아가고 있다는 충남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의 성명에 대해 교원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충남교사노동조합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성명을 통해 공무원노조의 발언은 같은 교육계에 종사하는 교사를 모욕하고 조롱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충남교원단체 총연합회도 교육청에서 수립한 정책에 따라 수당을 받은 교원들을 수당 도둑처럼 표현한 데 대해 사과하라고 항의했습니다. 이어 충남교총은 충남교육청에 대해서도 돌봄 정책을 제대로 만들어 교원들이 본연의 업무인 수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촉구했습니다.